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! 민트! 웃음 보네요? 근데 왜 네 개니까? 저기 저 왜? 워워워! 나 마이크 어때요? 그래? 두번째는 어딨어? 저희 마이크 하나 어? 하나 보자 그래 같이 써요 안녕 안녕 우리 지금까지 왔다 우리 앞에서 인사를 드리자 아 뜨거워 지금 우리 다음 책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미치 오늘도 봤어 너무 좋아요 미치 우리 1위 됐어요 어린만 부르고 노래부르고 봤어요? 어린만 노래한 거? 어때요? 귀여워 귀여워 진짜 차갑더라구요 볼 터지는 줄 알았어요 볼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? 좋아요 좋아요 나오실게요 8번까지 나오실게요 신분증 1번 모금을 챙겨서 나오실게요 아 스마트 가입 비치 스마트 가입 어 이거 아니다 아이스 아이스 미치 저녁 먹었어요? 네 안 먹었어요? 먹었어요 밥 먹고 와요 우리 항상 저녁 늦게 하잖아요 여기 올 때 항상 급하게 오세요? 네 어떡해 시청밥 먹으려고요 네? 시청밥 먹으려고요 아 시청밥 먹으려고요 아 그럼 또 생각해놔야겠다 삼겹살 김치볶음밥 드시는 분 저 오늘 그거 먹고 싶어요 비빔밥 비빔밥은 진짜 집에서 핸드메이드가 제일 맛있는 거 알죠? 전주 가면 비빔밥 맛있게 만들어줘 근데 사실상 내가 만들어줄게 나 한 번도 안 먹었어 사실 전주 비빔밥 사실 좀 비싸요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전주에 그거 맛있어요 짜글이라고 아세요? 네 짜글이는 서울에서도 맛있어 전주 짱이야 진짜 맛있어요 짜글이 짜글이 추천해요 애지가 추천합니다 짜글이가 뭐예요? 짜글이가 약간 김치찌개는 아닌데 되게 국물을 졸여서 이제 토핑을 넣는 거야 떡살이 뭐 국살이 뭐 햄살이 원하는 거 넣어서 약간 짜글짜글짜글짜글 해서 이렇게 밥이랑 비빔밥 밥이랑 비빔밥 밥이랑 비빔밥 밥이랑 비빔밥 떡떡 여러분 오늘은 질문 생각해 오셨죠? 안녕하세요 진짜 귀여워요 아! 아, 또 안오는 가게 왕호, 왕호, 왕호. 왕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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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호. 저 뭐? 아, 저 왜 내 친구야. 저 왜 내 친구야?